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스 차입니다 제가 할로윈 퍼레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퍼레이드가 텐슬이 되었었고 올해부터는 다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퍼레이드는 7시부터 시작인데 제가 지금 6시쯤에 도착을 했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고 작년에 못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 할로윈 퍼레이드 같은 거 잘 안 가는데 올해는 유튜브 촬영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또 나와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오징어 게임을 입었습니다 456번이고요 456번 저는 되게 오징어 게임 입은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직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재밌는 커스튼들은 많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시작을 하면 근데 어쨌든 오징어 게임은 아직 못 봤어요 그 핑크색 옷 입은 사람도 못 봤고 저처럼 추리닝을 입은 사람도 못 봤는데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오징어 게임 이거 사기가 어렵다고 옷이 추리닝 사기가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럭키하게 언타임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입고 있는데 아무도 456번 추리닝 이거 입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21sz면ِ 사진을 쭐내자 그거 흉 cant하기 이거 진짜 누가 Caption 지금 집중입니다 집중이回 이날도 못 Deck 이 independence 와! 경찰 진짜 잘생겼다 ~~ ~~ ~~ ~~ ~~ ~~ ~~ 또 하나! 잘 belle.. 제가 이거 조금씩 박아줬어 뭔가 연습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분명 안돼 와..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진짜.. 너무 재미있는 의상들이 많고 역시 볼만하네요 이 파레이드가 1973년부터 시작된 파레이드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시작된 파레이드라고 하는데요 백뒤 CS sind Hoodie 이수 든 iced 든 이줘 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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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